지금 힘드니까 다 같이 힘들어지자 라고 하시는 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M1 월급쟁이가 다 죄 된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3개월입니다. 3개월 만에 갑자기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그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갑자기 물가가 올랐고 그 8번의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지난 한 10년 동안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만 뭔가를 돌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고 또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공급적인 문제가 합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조금씩 인내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예산안 제출하시지 않습니까? 네. 좋은 예산안을 만들어지려면 올해 경제 상황,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가와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관제에 계셨는데 IMF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의 어려움이 상당히 국민들께 힘든 그러한 시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물가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물가 관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0년대 1차 오일 쇼크, 80년대, 70년대 말의 2차 오일 쇼크 이때는 연간 인플레율이 23%씩 올라갔었죠. 지금은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그렇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3%입니다. 과거에 관제에 계실 때 이런 수치를 보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70년대 초 말 이때는 23%씩 그렇죠. 24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위기 이런 때부터 결국 이 물가가 기본적으로 스태그네이션 내지는 스태그네이션에 가깝도록 그렇게 안정화된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는 아닌데 제가 직접 장을 봐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딱 5만 원치 장보온 겁니다. 여기 돼지고기 조금하고요. 계란, 즉석밥, 배추, 상추, 배. 배는 심지어 하나 들었어요. 이게 5만 원치 장보온 겁니다. 이걸로 추석 셀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즉석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는 비싸다 그래갖고 비싼 것은 사지도 못했습니다. 배추는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김치의 주재료죠. 이거는 120% 올라왔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오른 거죠. 예를 들면 날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탓 때문에 올랐고 또 원자재나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물가를 잡으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잡기 위한 대책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8번 이상 지금 민생대책을 하고 있고 실패하셨죠? 또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지금 수요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 관리만 하고 있는데 금리 올려가지고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8번이나 시도하셨는데 그러면 실패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라는 건 의원님 너무 잘하시겠지만 한 번 오르면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일종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총리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대외 변수는 어느 정도나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심각해서 공장이 셧다운되고 상품 공급이 부족했고 수요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해서 물가가 당연히 급격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래도 관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도 메리스 대유행 당시 물가 관리는 이렇게까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쿨하다고 생각하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도 이 정도로 물가 관리가 안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가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우리만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힘들 때 대한민국만이라도 좀 물가 관리 잘하셔서 그나마 안 오르게 하셔야죠. 다른 데 다루니까 우리나라도 올라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왜 올랐는지를 지금 의원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신형과 1, 2% 올랐잖아요. 총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숙신형과 1, 2%로 안정적으로 상승한 상황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8% 오르고. 갑자기 세계 여건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8번 이상 대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제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경제부총리께서 사실 월급 인상 자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영지도청협회에 가셔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유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음금 격차를 확대해서 중소기업 근로 취약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월급 너네만 올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 안 되고 월급은 올리지 말라고 하고 이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국민들께 그렇게 인내해 주십사고 말씀드리는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물가 잡으라 하니까 월급 중인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물가가 공급, 수요 측면에서 올 때는 모두가 자기의 부분을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셨지만 재정도 긴축을 해서 공무원들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긴축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희생을 해서 이러한 국제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막을 수는 없다. 지금 힘드니까 다 같이 힘들어지자. 라고 하시는 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M1 월급쟁이가 다 죄된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3개월입니다. 3개월 만에 갑자기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그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갑자기 물가가 올랐고 그 8번의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지난 한 10년 동안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만 뭔가를 돌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고 또 거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공급적인 문제가 합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저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조금씩 인내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요. 제대로 된 물가 대책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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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